네네네,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하면서 공채시형을 본 거예요? 네네. 이제 음악은 이제 아예 지금 그러면 노셨나요? 네,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노래했는데 노래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가수였는데. 수현우 씨가 보컬이었잖아요, 그룹에서. 아니, 아니, 보컬 아니에요. 기타였습니다. 그래도 노래도 했잖아요. 아, 노래. 보컬이 따로 있긴 했지만. 노래 환상적입니다. 잠깐 맛보기로 조금만 해드릴게요. 형님이 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열일곱, 그때 그대는 어디 있었죠? 스물셋, 그때 그대는 누구와 달빛을 거닐었나요? 괜찮아요, 그대 마지막 사랑은 나. 일테니. 오, 내 맘에. 오, 내 품에. 그대 내 사람이죠. 아, 이게 노래가 참 부드럽네. 이게 누구 노래예요? 이문세 선배님. 아니, 다시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 이런 거 많이 들 텐데. 네, 하고 싶은 생각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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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